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채널 강의 2개를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질문인데 왼쪽과 같은 형태에서 라운드가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에 오른쪽 패턴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형태인데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형태를 이 물체 형태에 맞게 배열한 다음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면의 기본 곡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형태를 만드는 강의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형태를 만든 다음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육각 패턴도 만들었는데 탑에서 봤을 때 y자 형태가 가운데 육각 형태는 양쪽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상태로 육각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일클론을 사용할 건데 레일클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d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 물체의 폭이 되기 때문에 기본 폭을 이용해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형태로 배열됩니다 y축 방향으로도 하나의 배열을 더 만듭니다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로 배열되기 때문에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면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얼터네이팅 옵션을 선택해서 교차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교차하는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면 넓이 부분에 이 폭이 해당하는 값을 복사한 다음에 어레이의 트랜스폼의 x값에 입력해 줍니다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절반만큼 움직이게 되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 트랜스폼이 아니라 y축으로 배열되는 값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값만큼 스페싱 값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 사각형의 y축에 해당하는 값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레이의 스페싱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붙이게 해줍니다 그럼 정확하게 맞게 되죠 여기서는 카운트만 늘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x카운트를 늘리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위치를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대수를 조절해 줍니다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면 아래쪽에 보이는 곡면 형태에 맞춰지게 경계를 잘라야겠죠 이때는 슬라이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합니다 슬라이스 모디파이어를 복사하고 붙이기 합니다 다시 한번 붙이기 해서 슬라이스 플레인을 스냅을 끈 상태로 이렇게 90도 회전합니다 다시 스냅을 켜서 왼쪽에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에 딱 맞게 잘라주면 되겠죠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점들이 모두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점을 선택하고 웰드를 한번 실행해 줍니다 이제 기본 형태의 패턴이 다 만들어졌고 아래쪽에 서페이스도 있는 상태죠 서페이스 같은 경우도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할게요 자 이제 내려앉히기만 하면 되는데 3d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명령보다는 타이플로우를 설치한 다음에 타이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모디파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만들어진 패턴을 아래쪽 서페이스에 내려앉게 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컨펌을 사용해서 픽으로 아래쪽에는 서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기본 형태로는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데 아래쪽에 컨펌 타입을 레이캐스트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레이캐스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서리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이 정확하게 아래쪽에 서페이스하고 다르다는 거죠 타이컨펌을 지운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서페이스에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 공면이 있죠 이 공면을 기준으로 공면들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앵글 값을 사용해야겠죠 공면하고 위쪽 부분하고는 꺾이는 부분이 5도 이상이 될 것 같아서 5도를 입력한 다음에 오토스무스 합니다 두 개의 스무싱 그룹이 생깁니다 스무싱 그룹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셀렉트 바이 스무싱 그룹으로 1번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둥근 부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엣지 레벨에서 스무싱 그룹과 스무싱 그룹의 경계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션에 셀렉트 하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선택된 엣지를 쉐입으로 떼어낼 건데 크리에이티 쉐입 폼 셀렉션으로 리네어 형태로 떼냅니다 떼어낸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경계 부분에 딱 맞는 상태로 탑에서 보이게 되죠 하지만 3d 물체에서 떼냈기 때문에 이 곡면 형태가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탑에서 보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쉐입을 하나 만듭니다 에디탑을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어태치 명령으로 조금 전에 떼낸 스플라인을 한 물체로 만들어줍니다 기본 서클은 선택한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삭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패턴에서 지오메트리 값을 이렇게 0.1 정도로 만들어서 직선 상에 있는 점들은 삭제해줍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타이컨펌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타이컨펌을 실행했을 때 경계 부분에 점들이 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서페이스도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텐더 보더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조금 확장해줍니다 OK 하고 위에 있는 패턴 물체를 타이컨펌으로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컨펌 타입은 레이캐스트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쉐임머지 된 부분도 이렇게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탭을 플리로 컨버팅하고 이 물체만 보이게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고 오토스무스 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4번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원했던 패턴으로 원본에 해당하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번키를 누르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패턴을 구멍을 내면 되겠죠 타이플로어의 모디파이어 중에 타이 셀렉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선택을 해주는 그런 모디파이 명령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해서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박스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되겠죠 박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동시키고 회전시켜서 45도 회전 이쪽 모서리 쯤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시킬게요 편의상 한쪽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타이 셀렉트 합니다 타이 셀렉트의 기본 상태를 보면 셀렉션 모드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체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 중에 셀렉션 모드를 메쉬로 선택해주고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메쉬 부분에 픽으로 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박스에 있는 부분이 조금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로 가게 되면 소프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선택되게끔 할 겁니다 값을 이렇게 적용해 주면 이 박스에 의해서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선택된 부분이 왼쪽에 있는 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베지어 조절 점이 나오면 아래쪽으로 길게 빼서 안쪽으로만 조절되게끔 옵션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다시 와서 나머지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는 타이 페이스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면들이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옵션 중에 익스트루드 되는 어마운트 값은 0을 만듭니다 그러면 삼각형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위에 보면 트라이앵글이 있고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을 선택해 주면 육각에 해당하는 사각 형태가 이렇게 안쪽으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죠 위쪽이 이렇게 작게 되는 게 아니고 넓게 되고 반대쪽이 작게 돼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에서는 셀렉션 세팅에 인벌트 셀렉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박스에 있는 부분은 전혀 열리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선택된 부분 박스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조금 경계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아래로 살짝 내려서 틈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틈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다 됐어요 이 범위를 넘어간 부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스케일이 조절되면 안 되겠죠 타이페이스 익스트루드에서 아래쪽에 보면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을 0을 만듭니다 그러면 위쪽 부분은 한 점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타이페이스 익스트루드된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셀렉트 에펙트 페이스를 선택해 주면 타이페이스 익스트루드에 해당하는 면들이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리고 위에 딜리티 메쉬를 추가해 줍니다 딜리티 메쉬는 선택된 면들을 지워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가 표현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절하고 싶은 형태가 있겠죠 타이 셀렉트에서 아래쪽에 소프트 셀렉션의 곡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절되게끔 만들 수도 있죠 이제 물체를 이동시켜 보면 물체가 있는 부분이 기준이 돼서 물체가 있는 부분은 많이 열리고 물체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은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별로 열리게 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점들을 선택하고 웰드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폴리곤을 모두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로 오토 스무스를 해주면 F4번을 했을 때 깨끗한 상태로 닫혀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조절들은 더 해야겠죠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설명해 봤는데 모델링 방법은 많으니까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고 참고해서 더 좋은 더 멋진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네요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을 재미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